성근증 환자들의 대부분이 저한테 묻는 첫 질문은 성근증을 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?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근증은 약으로 완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매달 생리를 할 때 자궁 안에 있는 내막 조직이 자궁 밖으로 배출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와중에 근육층으로 스며드는 내막 조직이 일부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매달 생리를 할 때마다 근육으로 스며드는 내막 조직이 결국 성근증을 더 악화시키고 만약 치료를 잘 해놨다고 하더라도 재발될 수 있는 확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생리를 줄이고 억제하는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쓰면 약을 쓰는 동안에는 성근증이 심해지는 거를 잠깐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근육층으로 스며들어 있는 내막 조직을 없애거나 아니면 약을 끊고 나서도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는 불가능한 병이고 그 원인은 폐경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생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Leben 불가능한 병이 많으신 하나